이 꽃은 애기꽃사과예요. 이렇게 핑크색 봉우리로 있다가 꽃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약간 분채처럼 이렇게 됐죠? 원래는 이거보다 더 얇았는데 좀 자라니까 이렇게 굵어졌어요. 월동 안되니까 겨울에는 안에 들여놨다가 봄되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. 제법 근사하죠? 화분으로 기르게 좀 멋스러운 아이예요. 저기 멀리서 꽁이 장끼라고 그러죠? 장끼 울음소리가 들리네요. 얘네들도 향은 별로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요.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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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, 더.